예쁘고 너무 괜찮잖아요. 성격도 펼터라고. 근데 진짜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최상의 모습이야.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 실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양파를 어디까지 까는지를 몰라요. 양파를 까다보고 계속 까게 되거든요. 나중에 요만해져요. 수씨가 볼 때는 선모습만 같아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볼일을 못 봐. 맞아요. 꼭 큰일은 자기 집에서만 볼 수 있대요. 예민해요. 그래서 반개 한번 끼면 명세이 같아. 아이고 진짜. 오해 1짜리. 천상 여자에요. 진짜 예민한 스타일. 천상 여자야 천상 변비 아니에요. 정재영 씨의 앨범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이 모이면 또 간호를 그렇게 즐기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열심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인영 씨의 콧소리가. 보통 가창력이 아니라 코창력이라고 그러죠? 그 노래에 맞춰서 최인 씨가 춤을 춰요. 진짜요? 정말요? 되게 신기한 커플이에요. 둘이 이렇게 행사 띄고 다녀요.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코로. 내게 남은 사랑을 닿지 않게. 기억하지는 않아요. 제가. 행사 행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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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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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언니가. 아니 코에. 아니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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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 씨의 목소리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 아니 이렇게.